와아 이걸 떨주네 이게 한 400쯤 되나요? 380 되게 멀어 보여서 220 연 Gil 오케이는 안되겠어 오케이는 안될정도다 오른쪽으로 가야되요 왼쪽에 공간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안된답니다 아이고 짧다 아이고 왼쪽으로 가면 오이 고트 안 먹네 오오오오 그러니까 제일 안좋은 벙크 들어가셨어요 버디 버디 나 하루 여보세요 내가 어디 있어? 예 근데 거기가 펑크가 아니고 거기다 내방해줄거야 우측도 코만 가면 되죠? 네 매리막이구요 와 이걸 떨주네 맛있어 오 나팔 나팔 다 굴러갔네. 나왔다. 나왔다. 아 눈이 방향만 좀 더 봤으면 죽을 뻔 했네. 투어 나시게요? 네. 투어 나시게요. 아 투어 나 되시겠다. 잘 맞으면 되고. 아니 그래도 근처에 또 안 떨어지겠어요? 아유. 저렇게 한 번씩 있을게요. 솔로 맞히잖아. 하나도 안 되고 이래 치는 거야. 그래 공에 힘이 하나도. 왼쪽 어깨를 봐라. 여기 와 있는 거야. 이래 와야 될 거 아니야? 그래도 잘만 맞추면 안 되네. 잘만 맞출잖아. 그것도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지. 이야 좋다. 이야 좋다. 이야기 아빠가 있다. 화이팅. 이야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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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좋다 아니 괜찮으세요 와 잘했다 아 이거 근데 방향이 맞죠 요거 눈이니까 그러네 굿샷 굿샷 파이브온이죠? 네. 그쵸? 더블을 막아야된데 흐흐흐흐흐 흐흐흐 이야 멋지게 올리셨네 오 잘 튀었는데 잘했다 잘했다 우와 우와 잘했다 잘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와 야 그거를 붙여버렸어? 쫄고 쫄고 오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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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플 잠전구를 치고 내려왔어 잠전구를 치고 내려왔어 잠전구를 치고 내려왔어 잠전구를 치고 내려왔어 그러니까 오비였잖아 그러면 트리플이라고 오 이제 뒷타를 더해야되겠다 응 오 들어간다 아까비 아 거리나는 사람 칠 때가 어렵겠네 아 어렵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왼쪽으로 볼게요 나이스 왼쪽 끝이란 말이죠 산등에서 이 끝을 보라 말이죠 네 아 저기 나무 있는데 저기 말하는거죠 맞아요 아 아 아 아 아이오 아이오 오빠가 그거 다이셨어 너무나 다이셨어 덜룩을 뻔했네 아이씨 아이고 짧은 곳도 해놨어 방향이 있으면 딱 들어왔는데 아 별이 찰쯤이네 이건 또 먹어 이건 또 먹어 이건 또 먹어 야 그래도 야 진아는 왔네 생각보다 내가 땡이 찼나 봐 내리막이 좀 있었나봐 어퀴도 안되고 아 아 바보야 땡겼잖아 치면서 에이 아 아 아 흐려 아 아 아 아 아 아 굿샷 아 아 아 오른쪽 봐야 되죠?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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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좋다 와 어렵네 어디까지 태워야 돼? 저기까지 태워야 되나? 다 똑같아요 오 나이스 다 똑같아야 돼 나도 똑같아 너도 오케이 하고 쳐라? 다 똑같아야 돼 다 똑같아야 돼 다 똑같아야 돼 다 똑같아야 돼